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혀줄 성화의 국내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성화는 제주와 부산을 거쳐 평창까지 장장 2018km에 이르는 대장정에 올랐는데요. 많은 시민의 환호 속에 제주와 부산에서 펼쳐진 성화봉송 모습. 류현지 김나실 국민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도착한 제주 빅재공항. 제주의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는 걸그룹 IOI 멤버인 김소혜인데요. 제주가 탄소재로의 청정한 섬을 꿈꾸는 만큼 전기자동차를 타고 성화를 봉송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응원 속에 다른 주자가 성화를 이어받아 달립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성화봉송 주자들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외치기도 합니다. 평창! 평창! 파이팅! 파이팅! 기대돼요! 처음 만드신 게 하고 좋아요. 성화 봉송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번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국가적으로 말을 많이 기르면서 말을 고장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말을 타고 성화를 옮기는 이색기마 봉송도 펼쳐졌습니다. 성화가 지나간 이곳은 조선시대 수천마리의 말을 방목한 마장이 있던 고마로 일대. 자치경찰대 기마대 3명이 말을 타고 성화를 봉송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틀째 성화봉송.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성산일출봉 앞바다에서 펼쳐진 수중봉송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해녀가 특수 제작된 성화봉에 불꽃을 옮겨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바닷물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성화를 들고 바닷밑까지 잠수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또 수중탐사 로봇인 크랩스터가 바닷속에서 올림픽 엠블럼 깃발을 펼치며 해녀와 함께 멋진 성화봉송을 이어갔는데요.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역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와 함께 우리의 우수한 첨단기술을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껏 자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수부터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 모두 167명의 주자가 제주 곳곳을 누빈 성화봉송.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아름다운 천지연폭포를 거쳐 성산일출봉 정상을 오른 뒤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에서 펼쳐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말과 해녀, 수중로봇까지 참여한 보기 힘든 장면 연출로 전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민 리포트 유현주입니다. 국민 리포트 유현주